한 번 배우면 알 수 있어 네 나 방송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게 그러면 무슨 나 이거 설명 좀 이거 무슨 얘가 백도예요? 아 빨갛게 익는데 속은 하얗구나 네 햇빛이 잘 떠서 봉지를 안 싸서 빨갛게 잘 익었어요 아유 너무 예뻐 이거는 두봉명가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 두부 주문했어요 그래서 내일 기대돼요 두부랑 저 초두부 오늘 오후는 여기 지금 복숭아 농장인데 5천평 정도 하시죠? 네 감명받은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저기 아스파라거스 주문하신 거 오전에 주문하신 거는 택배 지금 발송해서 아마 내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 농장에 왔습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복숭아 잠깐 보고 그 화면은 여기 인터넷 상태가 괜찮은지 괜찮은가요? 아 마독 그러면 여기 복숭아 품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여기 한 12가지 종류 있어요 여기 여기 볼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만 볼까요? 응 12개 품종? 지금 복숭아가 한참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딸 거고요 요거는 마독카 그리고 여기 천중도 아 천중도 천중도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딸 거 같아요 빨갛게 물들기 괜찮은다 익어가고 있고 네 네 아까 2시간 정도 그 라디오 그 방송을 켜놓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핸드폰이 열두 받고 밧데리가 엄청 빨리 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내가 못 보고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얘가 황도 그래서 7월 7월 초부터 9월까지 수락하시는 거죠 네 여기 한 5천평 우와 이거는 노랗게 물든 것 같지만 이제 속이 본면 빨갛게 여기 있는 황도 얘도 황도 황도가 제일 늦게 하나? 응 늦게 나요 네 벌어주려고 하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그 복숭아 농장은 맛보기만 맛배기로만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림마을 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거야 응 이렇게 여기 복숭아가 하천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예요 하천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 하천 비타민이 인증하는 하천 비타민이 인증하는 하우 너무 예쁘다 여기 아우 너무 예쁘다 여기 아우 이제 탈민이 되나? 짜잔 더워대 농장용? 더워대 제가 잘못 단농원 단농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오늘 택배 이제 택배 가도 돼 택배 보러 오늘은 방송을 오전에 1시간 했으니까 오후에는 짧게 할게요 하하하 사진 사진 많이 찍어야 돼 이 사진 너무 예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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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응 아 이제 복숭아의 계절이죠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복숭아 그릭요거트 놓고 이거 해보자 맛있더라고요 아 그걸 못 해봤어 아직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이제 승용예초기로 다 제초하실 거예요 요즘 이제 수확하느냐고 바쁘셔가지고 여기는 아직 다음 차례라서 아직 수확 안 온 거예요 그럴 때는 풀을 할 때 되면 잘라요 한 몇 년 됐죠? 거의 이거 9년 차요 9년 차 대표님 춘천에도 있잖아 춘천에도 있는 거예요 춘천에도 마무리했어요 끝났어요? 네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 일단 농장은 가까워야 돼 집하고 가까워야 돼 나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작업비 있고 뒤에 계단만 올라가는 밭이라서 이렇게는 심어놓은 건데 상도 늦게 나오는데 응 으아 너무 예쁘다 이거 이렇게 여기가 사진은 있으죠? 응 여기 여기 이따 가기 전에 한 번 더 와서 사진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으아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아직 스토어에 못 올렸는데 어 제가 이따가 어 네 내일 사무실쯤 내일쯤 사무실에 가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응 응 여기 너무 예쁘죠? 요거 요거 요것도 내일 다 수확해요 그러면? 네 내일 어 내일 이제 거의 끝나겠구나 응 네 안녕하세요 삼구동오 어 이거 닉네임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의 레디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복숭아 제가 이제 복숭아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갈게요 일단은 거의 한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 화천 로컬 매장에도 있나요? 네 화천 농협 로컬 푸드 매장에도 있고 화천 농협 로컬 푸드 매장에도 있고 아니 나잖아 나 하하하하 이거는 방송을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렇게 언덕 경고가 오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사랑애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눙원 대표님이 이걸 하고 다니신다는 거야 그 내가 봤을 때는 저 대표님이 이걸 하고 다니는 게 맞아 이런 다 끝나서 맛이 없어 드셔도 되는데 이건 맛있어 왜냐면 날짜가 벌써 이건 7월 초에 나온 거야 여기 다 끝났어. 드셔도 상관없어. 왜 오빠라며. 오빠야. 요거 요거 지금 두 개 나오고 따신다는 거. 맛없어. 이게 날짜 지나면 무조건 맛이 없어져요. 네. 곰돌이 토마토 농장님 안녕하세요. 우와 아론이 엄청 잘 익었다. 진짜 잘 됐다 이거. 날짜가 지나서 안전은 없어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제. 자. 복숭아를 보여드릴게요. 그 택배 나가는 거 하나 쏴주세요. 요거 이제 택배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드셔보신 분들이야 뭐. 이거는 지금 다 똑같은 거죠. 그 품종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응. 여기도 온도경고가 나오네. 야외에서. 천천히 다녀요. 네 맞아요. 엄청 빨리 다니고 있죠 지금 제가. 날아다니고 있어. 뛰어다니고 있어. 뛰어다니고 있어. 오 너무 예쁘다. 잠깐만요. 택배 포장하는 방법. 포장을 다 해가지고. 네. 한번. 단자. 이거 단자라고 하나? 난자. 난자. 얘를 한번 더. 아 난자. 한번 넣어서. 위에. 택배 종이가 있어요. 네. 여기. 여기다가. 지니랑 채이님 안녕하세요. 네. 물빛 누리. 화천 토마토. 아. 뭐야. 이 토마토가 이미 됐어. 화천 복숭아. 글씨가 여기 복숭아 이렇게 있는데. 단 복숭아. 요렇게는 얼마에요? 이거 3만원짜리. 택배비는? 택배비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3만 5천원에 택배비 농장 부담. 이게 몇 킬로짜리에요? 4킬로. 기본 4킬로. 기본 4킬로. 근데 복숭아는 진짜. 진짜 어디서 수확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누가 수확했느냐. 옥수수하고 똑같은 거 같아 나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내가 이걸 사먹고 싶어도.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숭아는. 항상 이렇게 현장에 오셔가지고. 근데. 요렇게 같은 경우는. 사셨던 분들이 또 사세요. 딱딱이? 딱딱이. 딱딱이는 아니고. 딱딱이는 아니에요. 딱딱이는 아니고 단단해요. 제가 요거 아까. 요렇게 지금. 요거는. 삐품용인데 제가 먹을 거. 근데. 네. 요거는 단단한데. 이제 조금 지나면 말랑해지는. 후숙. 후숙하면 말랑해지는. 이렇게 택배로 안전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름을 다 써놨죠. 이렇게. 나가는 거. 응응응응. 그래서. 오늘 나갈 거. 그 다음 복숭아 선별기는 저쪽에. 지난 거라서 단도가 없어요. 한 짝. 택. 택. 비 주문이요. 한 짝 주문하신다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내일 발송 가능해요. 내일 발송 가능하대요. 매일 따서 매일 내보내요. 어. 매일 따서 매일 내보내요. 오늘. 오늘은 요거. 남아있는 게 택배만 남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 안오세요? 공부하러 안오세요? 내일? 내일 뭐? 내일 보죠. 내일 따서. 응. 그러면 내일 내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응. 그 다음에. 근데 요긴 진짜. 제가 엄지척 하는 곳이에요. 엄지척. 그거. 여기 사이즈도. 지금. 엄청 좋아요. 요렇게. 아. 진짜 애기 엉덩이 같아.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지. 우리 그린농원 대표님. 우리 그린농원 대표님. 응.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까 저것도 맛있더라고. 응. 너무 예뻐.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예쁘다. 나는 이게 진짜 예쁘다. 사진도 없는. 원래 예쁘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야. 진짜 맛있겠쥬. 저도 오늘. 흐흐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표님. 대표님도 오늘 복숭아 사러 오셨어. 저도 복숭아 사러 왔어요. 이거. 5만원짜리 상품권. 화창권. 자. 요렇게. 복숭아 구경 실컷 하시고. 아까 메인사진 이걸로 찍을거라 그랬다. 너무 예쁘다. 너무. 여기는 우리 동네에서 한. 30분. 3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복숭아. 단농원. 너무 예쁘지요. 소개해 드릴 곳이 너무 많죠. 저게 다 포장할 수 있네. 응.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응응응응. 위로 해볼게. 요렇게. 너무 예쁘잖아. 마트 1끼리 이쁘다. 아우 너무 예뻐. 아우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우 복숭아. 얼마나 드셔먹는지 배가 불러. 네. 아 미자씨 이거 화천에서. 이거. 갖다줄거에요? 아니면 택배로 보내달래요? 이게 다 택배에요. 나가는거. 이거 화천에서 박미자인데? 내가 갖다줘? 화천에서 보내는거지. 아 미자씨가 보내는거구나. 화천에서 박미자가. 응응응응. 아 박미자한테 가는데. 화천에서 보내드리는거에요. 응응응응. 아아. 나는 화천박미자. 내가 아는 친구인줄 알았어. 응응응응응. 곰다리 토마토 남자님.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온도경고가 자꾸 나와서. 이제 꺼야될거 같아요. 자어어어ỗ니 promises 자, 오늘은 여기서 복숭아 단무원 전화번호 지명함 자, 단무원 전화번호 네, 여기 010-894-7780 찰칵 나 5박스 샀지? 응? 5박스 샀어요? 응, 플래시 상품 등록 아, 이게 가능하구나 뭔지 알겠다 음, 수량 가격 이거 그러면 4kg 아, 이게 가능하네 4kg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4kg인데 3만원짜리는 15개 16개 두 가지 3만 5천원 14개, 13개 13개에서 14개 아, 이게 가능하네 아, 금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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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세게 사과보다 확실히 낫네 사과가 더 비싸지만요 그때 내가 포장해드렸잖아요 아, 이거를 화천비타민87, 이거를 제가 나중에 어, 이렇게 등록 아, 이게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네요 스토어에서 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배웠어 오늘 바로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 네? 바로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응, 응, 응 오늘 하나 배웠어요? 네 곰돌이 토마토 용장님, 여기서 주문해주세요 하하하하 자, 여기서 다 제가 이거를 다시 제대로 상품을 등록할게요 자,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숭아 방송은 여기서 안녕 온도 경고가 자꾸 나와서 안되겠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감사 아, YMWDNU9님 안녕하세요 네네 가가가가? 하하하 강원도 복숭아 농장이에요 지금 여기 네 오늘은 여기 이제 아까 달고 달달한 복숭아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